네 시사 전망대 출발합니다. 자 오늘 현덕규 변호사 나오셨고요. 제주대안연구공동체 강호진 센터장 이렇게 두 분과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현덕규 변호사입니다. 지금 뭐 언론사들이 계속해서 지금 총선 전까지 여론조사를 발표하기 때문에 이번에 나온 것은 2차 여론조사입니다. 저희 제주 MBC를 비롯한 언론사사의 여론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이야기 나눠볼 텐데 제가 잠시 숙제 하나만 좀 해도 되겠습니까? 숙제 예. 이번 여론조사는 언론사사가 여론조사기관인 코리아 리서치 인터내셔널에 의뢰해 3월 16일부터 17일 이틀간 도내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유권자 1804명을 상대로 100%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이용한 전화면접 조사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응답률은 선거규별 16.1%에서 21.7%를 보였고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플러스 마이너스 4.0%포인트며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마음 놓고 얘기하셨습니다. 웹작업으로 한 번 이렇게 하면 안 되나 봐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게 법이 있더라고요. 오늘 첫 번째로 격전지부터 가보겠습니다. 지금 격전지로 분류가 되는 서귀포시 선거구인데 일단 지지율을 보면요. 민주당의 위성권 54, 국민의힘의 고기철 37, 무소속 이명욱 1%, 부동층 8% 이렇게 나왔었는데 지난번보다 저희 MBC 여론조사와 비교했을 때 조금 더 격차가 벌어진 것 같은 느낌인데 이거 보시면서 어떤 생각 드셨는지 일단 두 분께 여쭤보겠습니다. 1차 때는 사실 제가 알기로는 두 분의 합하고 유성권 후보 합하고 사실 차이가 없었는데 결과적으로 이번도 큰 차이는 없어 보입니다. 그때로 돌아가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후보 경선이 끝났고 약간의 컨벤션 효과가 있었어야 되는데 이 지표상으로는 조금 그런 효과를 덜 누린 게 아닌가라고 보여지는 거죠. 원래부터 우세하지는 않았죠. 그러면 강력하게 추격을 해야 되는데 지금 오히려 뒤처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국민의힘 소속으로서 상당히 좀 우려가 됩니다. 네. 제가 일부러 국민의힘이라고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 그런데 물론 지난번 1차 여론조사 때는 5차 범위긴 4긴 한데 정당 지지도에서는 국민의힘이 조금 더 없었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는 정당 지지도가 더불어민주당은 40일 국민의힘 33. 떨어졌어요. 국민의힘이. 전국적으로. 전국적인.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 여론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확 살아나면서 급작스럽게 지지율이 바뀐 게 아닌가. 네. 이번 여론조사에서 비교적 그래도 서귀포에서는 선전한 편인데도 심판론이 53% 그리고 여당을 도와줘야 된다는 얘기가 여론이 40%로 여전히 심판론이 앞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선거 초기에는 큰 차이가 안 났던 것 같은데 점점 선거로 다가갈수록 여당 심판론이 지금 우세해지고 있어서 그런 어떤 환경 속에서 개별 후보나 지역구에서 선전하기는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여전조사에서 그렇게 그런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변호사님의 말씀은 정당에 대한 그리고 국정에 대한 문제제기가 일반 여론이 더 높다 보니 이런 것들이 수치로 나타난다는 말씀이신 . 그렇죠. 왜 사람들이 지난번과 비교해서 이렇게 갑자기 여당이나 국정에 대한 심판론이 더 높아졌다고 보십니까 그 사이에 뭔 일들이 있었길래 선거가 올해 선거 국무에 들어가서 작년 말 올해 초에 국민들의 여론은 이제 소위 말해서 투검에 관련된 강력한 민심의 흐름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거를 이제 여당에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임명하면서 뭔가 돌파를 하려고 했었고 그게 어느 정도는 효과를 보기도 했어요. 그 약효가 많이 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 과정에서도 어쩌면 공천 부분에서도 민주당은 상대적으로 말이 많아서 어떤 언론이나 방송에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조명할 때는 지지율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았지만 그 부분 어쨌든 공천이 마무리되고 난 다음에는 다시 원래로 복귀하는 부분이 있는 반면에 국민의힘의 당의 공천은 제도도 문제가 많았습니다마는 어떤 새로운 미래를 이끌어 나가겠다는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고 결국은 다시 초반에 형성됐던 그런 민심의 방향으로 쏠려가는 것이 아닌가. 점점 이게 선거 날이 갈수록 그 두 가지의 경향은 분명히 드러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피토하는 소리로 들리죠. 솔직히 그런 심정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프레임이 틀렸다. 초창기 운동권 심판론으로 약간 재미보긴 했는데 공천 끝나고 나서는 심판의 운동권이 다 사라진 거죠. 두 번째는 그 와중에 저는 조국 혁신당에 상당히 있었고 저도 주변에 여쭤보면 사실은 정치 고관여층도 아닌데 조국 혁신당에 대한 또 엄청난 지지가 있어서 이런 민심까지 포함해서 아마 서귀포도 좀 큰 변화가 있었지 않았나. 그 시간에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도 보면 조국 혁신당이 지역에서의 민주당 지지율을 또 견인하고 있다는 얘기도 좀 나오고 있어서 혹시 이런 것도 서귀포에서 영향을 미친 것 아닐까. 이 부분에 대한 분석도 좀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수치로 말씀드리면 더불어민주연합 20% 국민의 미래가 24% 조국 혁신당이 22%예요. 그러니까 2위를 했습니다. 조국 혁신당이 뭔가 이렇게 사람들한테 이슈를 만들고 있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2주 전에 말씀드렸던 지민 비조. 그 전략이 예상과는 달리 돌풍을 일으켰습니다. 지역은 민주당. 비례는 조국. 조국 혁신당이 비례대표에서 22%로 해서 국민의 미래 24%하고 큰 차이가 없어요. 그리고 양당을 더불어민주연합하고 합쳐보면 42%가 되는 건데 결과적으로는 민주당의 지지 기반을 넓히고 있는 효과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몸이라고 보지 않으시는 거구나 변호사님께서는. 그냥 한 몸이구나 원래 생각.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것 같아요. 이 국민께도 좀 여쭤보면. 그렇진 않고 사실 국민들 입장에서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엄청난 비판을 갖고 계신 분들은 민주당이 어정적함이 싫은 거예요. 그런데 조국 혁신당 같은 경우에는 아주 명료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그런 것에 대한 끌림이 더 있었던 게 아닐까. 그리고 조국 혁신당 얘기가 나왔으니까 조국 당대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 조국 대표는 형사적인 처벌을 받았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책임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정치적으로는 별도의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계기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해서 어찌 보면 쉬운 말로는 어떤 미안함 이런 표현도 됩니다. 저는 미안함이라보다는 정치적 역할과 법적 책임은 분리가 가능하다라는 어떤 그런 평가를 그게 이제 국민적인 정서가 거기에 반영된 것이다라는 말씀이시구나. 저는 이제 약간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조국 당대표께서는 자기가 감옥 가더라도 다음 순번이 승계하면 되기 때문에 저는 본인은 멸물지원을 당할지언정 이 정치적인 새로운 흐름들은 만들어 가겠다라고 주장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 방송국에서 언론사하사가 같이 공동주최한 건데 서귀포시 토론회가 열렸단 말이죠. 두 분 혹시 보셨습니까? mbc 최첨단 유튜브를 통해가지고 중견해 주시더라고요. 감사합니다. mbc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저도 유튜브로 봤습니다. 두 분의 평가는 좀 어떻습니까? 토론회를 보시고. 저는 이제 이성곤 현역 의원이시잖아요. 방송 인터뷰나 이런 부분에 노련하시죠. 그런데 이제 고기철 후보는 이번에 정치로는 신인이지만 비교적 그래도 토론회에서 자기 의견을 개진하고 상대방을 몰아붙이고 하는 데는 큰 어려움은 없었다. 제2공항에 대한 이성곤 후보의 입장의 변화라든가 아니면 이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공격을 했는데 이성곤 후보는 여기다 집으면 좀 잘 넘어갔다. 잘 넘어갔다. 저는 두 분 다 상당히 평이하게 했다. 평이하게 했다. 다만 비판적으로는 유성곤 후보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농혜수 요리에 계셨는데 본인의 강점인 1차 산업 관련된 정책들을 조금 뭐랄까 너무 설명형식화하다 보니까 약간의 전문성을 살지 못한 측면이 있고요. 고기철 후보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저는 반대인데 나름 또 6개월이지만 청장님까지 지내셨는데 그거에 비하면 사실은 기대했던 것만큼 상당히 공격적이거나 그런 측면은 없었던 것 같아요. 민주당은 이제 수성을 계속해 나가야 되는 입장이고 국민의힘은 이거 판세를 또 뒤집어야 되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지 두 분의 의견 하나씩 들으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죠. 의제가 불리하게 세팅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 당 후보로서는 쉽지가 않은데 경제를 살려야 된다. 좋은 젊은이들을 위해서 좋은 어떤 직업과 직장을 만들어내고 소득을 올려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는 고기철 후보가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제2공황 이 부분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밀어보는 수밖에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2공황을 집중 공략해야 된다. 그걸 또 경제로 연관시켜서. 그게 아니라 제가 보기엔 고기철 후보가 승리를 하려면 어쨌든 함께 경선했던 이경영 후보 관련된 분들을 원팁으로 만들어서 끌어와야 된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서귀포의 보수 세력들이 다 똘똘 뭉치는 저는 그런 과정이 없으면 선거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건 제가 잘 모르죠. 두 분은 잘 모르기 때문에. 저도 그거는 동의합니다. 시사전망대 시간 오늘은 서귀포시 선거구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두 분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현덕규 변호사 강호진 센터장 오늘 함께하셨는데요.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